두 구두. 멋있다. 멋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지금 다 알아? 아 민망하겠다. 그런데 대변으로 다 같이. 그러니까, 대변으로는 몰라도 그냥. 그분 일은 그 딱 기억나는데. 지금 혜은 누나. 혜은 누나. 혜은 누나. 김윤이 형, 보여줘. 혜은 누나. 내일 뵈 누나. 한번 봅시다. 내일 뵈야 누나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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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뵈야 누나. 와우! 오오! 오! 혜윤 누나 지금? 그리고 또 바로 제가 말하기엔 좀 그랬던 분위기여서 기다렸었어요, 좀 타이밍에 처음부터 혜윤 누나 하려고요 나는 여기야 저희 끝방이네? 고마워, 턱 조심해 지금 별로 없네 너는 학교 다니고 있는 중인 거지? 응, 맞아 체대도 가고 싶기도 했고 운동 좋아해서? 원래? 근데 물 하나 가져왔거든? 어, 마셔! 누나 필요하면 마시라고 오, 진짜? 오, 스윗 가이 궁금한 거 진짜? 그냥 뭔가 딱 왔을 때 누나 딱 근데 보였어 오, 진짜? 왜일까? 못하지만 근데 우리 되게 자연스럽게 말 놓고 있다 어 표정에서 힘쓰는 거 같긴 한데 네, 어렵지만 더우시면 네, 좀 더워가지고 네, 좀 더워가지고 더워, 카디가 먹었어 더워 더워 더워를 많이, 더워를 많이 찌지 아, 보통이 아닌 거 같은 거 같아 자,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원하시는 요리를 선택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요리들이 다 너무 예쁘다 맞출래? 아, 노란 노란다 맞아 귀엽다 어, 귀여워 여자친구 왜 이렇게 오냐 계속 돌아와 고맙다, 고맙다, 고맙다 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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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잡아줄게 올리고 내리면서 감고 안 내려가요 자, 올리고 맛있어? 응 어 배고프다, 왜 진짜 해 먹고 싶었는데 그러게, 그거 아쉽더라 내가 대왕을 잡아서 해야겠는데 낚시를 맡기는 게 아니라 낚시를 맡기는 게 아니라 살 떨려 뭐 안 떨려? 손목이 약간 초코락티를 하지마 내가 초코락티를 괜찮아 아, 진짜? 아니야 마지막을 너에게 주겠어 조심해 엄청 떨려 왜? 떨려 왜? 배가 떨린다고 마음이 떨린다고 마음이 떨린다고 어때요? 수고해 까이세요? 네 아팠어 큰게 어?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아 아 어 지금 질투하는 거예요? 질투하는 거 아니야? 질투하는데 바로 언젠간 보자 내일 언젠간 보자 내일 언젠간 보자 아, 그래? 어 야, 안 돼! 초기처럼 그랬어 봐도 돼? 나 완전 의미있어 어때? 이건 뭐야? 나? 이거? 아니 이거 나 본모습이거든 나? 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바닥에 부는 거라고 이건 무슨 소리가 자동차 아 두 마리네? 어 겉에 왕의 의미있지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지 공동작품을 하자 어 합작 어 어 근데 되게 오미약의 색이 예뻐 어 괜찮아진 거 같은데 오미약의 색이 왜 이렇게 예뻐? 공동작품이잖아 예쁘죠 나쁘지 않은데? 너가 어제도 감동이었어 어제? 내가 너한테 홍거라고 했었고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가 그런 적 없는데? 이렇게 해서 너무 멋있었어 내일은 뭐 하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꼬였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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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싸움 해볼래? 응 준비 시작 누가 할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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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이쁘네 너무 예쁘다